자, 우리 오늘 6주차 수업인데요 그 이따가 정비법을 나가셔야 되는 차례고 오늘 그 앞부분에 지난 우리 주차 때 공부했던 내용들을 좀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토지거래과제하고 도시개발법인데 그 우리 그 1번 문제부터 보시겠습니다 그 우리 명절 때문에 한 번 쉬어가지고 기억이 안 날 수 있는데 답 위주로 확인 한번 해보시죠 자, 토지거래과구역은 지가가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는 지정할 수 없다 X죠 우리 허가구역을 지정하는 대상이 그 투기가 성행을 하거나 아니면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아니면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 3개 중에 하나만 맞으면 될 수 있으니까 1번 지문은 우려가 있는 지역도 허가구역을 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게 법정된 세부 조건이 맞아야 되는데 일단 이 지문상에서는 우려가 있는 지역도 법정된 조건이 맞으면 허가구역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X 자, 2번 허가구역은 시군구청장님이 지정해제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허가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나가야 되고요 시장군수구청장님은 허가권자죠 토지거래를 해도 좋다 이렇게 허가를 내주는 관청이 시군구청장이고 허가구역이라는 장소를 지정하거나 변경하시는 분은 국토부장관 시도지사 자, 우리 허가구역은 5년 이내에서 정한다 이내에서가 중요한 거죠 5년간 그러면 X고 5년 이내에서는 맞습니다 동그라미 자, 4번 허가구역 안에서 관리지역이다 비도시역으로 나갔죠 도시역이 아닌 관리지역에서 지목이 전이에요 전 농지죠 농지죠 그럼 500제곱미터 이하는 매매계약 체결할 때 허가를 안 받는다 원칙적 기준 면적을 그대로 적용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800을 매매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거래하는 면적이 500보다 원칙적 기준 면적이 500 이상이 되면 허가를 500 초과하면 받고 이하까지는 안 받는 거죠 500까지는 안 받는 거예요 500 이하는 안 받고 500을 초과하면 받기 때문에 800을 지금 매매계약 체결하려는 사람은 허가를 받아야 된다죠 계약 체결 전 허가를 먼저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5번 허가구역 안에서 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을 대가를 받고 유상으로 이전 설정하려는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군구청장한테 허가를 신청해야 된다 맞죠 이 질문 동그라미입니다 허가를 받아야 되는 대상 권리가 소유권 지상권이죠 동그라미 치시고 1번 조건 그 다음에 대가를 받고가 2번 조건이에요 유상으로 그 다음에 이전 설정하려는 계약이죠 3번 조건이죠 소유권 지상권 대가를 받고 그 다음에 계약 또는 예약일 때 이런 거를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미리 공동으로 시군구청장한테 허가를 신청해야 된다 이게 그대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기본 대상이 되는 겁니다 6번 보시면 불허가 처분을 받은 사람은 불허가 처분 통지를 받는 날로부터 1개월 안에 산매 청구를 하는 게 아니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선매는 이제 허가 불허가 가기 전에 먼저 공익적 사업을 하는 사람이 내가 먼저 사자 이렇게 요구하는 게 선매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불허가 처분을 받았을 때는 내 토지를 대신 좀 사가라 이렇게 매수 청구를 하는 걸 하든지 아니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거니까 1개월 안에 선매를 청구할 수 있다 7번 허가를 받은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방치를 했어요 방치 허가를 자기의 거주용으로 쓰겠다고 받았는데 자기 주거용으로 아무것도 안 짓고 토지를 그냥 방치하고 있어요 건물 안 짓고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이죠 100분의 10 임대를 주면 100분의 7 그렇죠 주택을 졌는데 자기가 안 살고 전세를 준 거예요 임대 준 거죠 그럼 100분의 7이고 목적을 변경했을 때가 100분의 5죠 목적 변경 자기의 거주용으로 쓰다가 식당으로 이렇게 몰래 변경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단으로 변경을 하면 100분의 5의 이행강제금 지금은 100분의 10이 맞습니다 선매자는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 공공단체 중에서 지정을 하고 선매가격은 감정가격을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선매자는 공익적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선매자가 되고 선매가격은 감정가격으로 들은 게 맞습니다 동그라미 도시개발법 넘어가 보시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는 시군구청장이다 도시개발구역 지정도 토지거래허구역처럼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나 대도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토지거래허구역의 지정권자는 국토부장관 원칙대로 하면 시도지사나 대도시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국토부장관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는 시도지사나 대도시가 원칙 예외적으로 국토부장관도 구역을 정할 수 있죠 뒤에 10번 문제 시군구청장이라는 관청은 시도지사한테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이에요? 요청이에요 요청이죠 제안은 행정청이 아닌 자가 행정청한테 가서 요구할 때 제안이고 같은 행정청 얘끼리 상급행정관청, 하급행정관청 그런 관계에서 요청이라는 게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 포인트는 시군군은 시도지사한테 요청을 할 수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10명의 시행자 후보들은 시군구청장한테 제안할 수 있다 이런 게 있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지난번에 배웠으니까 요청이라는 게 있고 나중에 복습하실 때 제안이라는 것도 찾아보셔야 돼요 제안 시군구청장님 앞에 제안자가 있다 이렇게 지금 우리 시군구청장님이 자기 상급관청인 시도지사한테 자 이거 관청끼리니까 뭐 하셔야 돼요 도시개발구역 정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근데 앞에 제안자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안자가 있었죠 제안자가 행정청한테 가서 요구할 때는 10명의 제안자가 있었잖아요 지난 시간에 있었다고 치고 잘 기억이 안 나지만 10명의 제안자가 있었어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는 후보자가 12명인데 국가나 지자체하고 조합을 빼면 괜히 얘기했네요 그렇죠? 차라리 그냥 요청만 얘기하고 말걸 제안이라는 게 있다는 거를 자 그 다음에 11번 녹지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을 정할 때는 1만정음이터 이상 자 언뜻 생각하면 맞는데 요거 X입니다 자 이게 그냥 녹지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냥 녹지 그러면 보호생자가 다 들어가는 용어이기 때문에 자연녹지 생산녹지에서 요렇게 자 보존녹지는 빼야 됩니다 자연녹지나 생산녹지에서 구역을 정할 때는 1만정음이터 이상으로 지정을 해야 된다 요렇게 해야지 맞습니다 자연녹지 또는 생산녹지에서 자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30만정음이터인 경우면 공남기간 만료 공천회를 개최할 수 있다 동그라미죠 이게 100만정음이터 미만이기 때문에 100만정음이터 이상으로 구역 지정면적이 들어가면 공남기간 만료 공천회를 개최하여 한다고 지금 100만정음이터 미만 쪽으로 가셔야 돼요 30만이니까 자 그 다음에 도그라미죠 13번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가 되면 지체 없이 해당 도시개발구역을 도시지역으로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을 따로 이반해야 됩니까 아니죠 X죠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가 되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은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해야지 본다 이게 의제가 되는 거잖아요 따로 거기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용도지역을 도시적으로 변경하는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을 따로 이반할 필요가 없다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라는 의제조항이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14번은 도시개발구역 정해지면 3년 안에 실시계획 인간신청 안 했을 때 3년 되는 다음 날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게 맞죠 2년 틀렸습니다 그걸 이제 해제사용으로 해서 3년으로 봐야 되겠죠 15번 도시지역 외의지역에다가 법정된 지역 도시지역 외의지역 등 법정된 지역에서는 구역 지정 전에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가 아니라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지역 외의지역 같은 데서는 구역 지정 이후에 나중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구역 지정 전에 개발계획을 의무적으로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구역 지정 이후 나중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구역 지정 이후에 구역 지정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어디에서는 도시지역 외의지역 도시지역 외의지역이면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 등에다가 도시개발구역을 정하면 개발계획을 원래 구역 지정 전에 먼저 하는 게 원칙인데 그렇게 안 하고 구역 지정 이후에 나중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개발사업 순서 쓸 때 제가 도, 개, 시 이런 거 있었잖아요 실시계획 나오고 도시개발사업 할 때는 1단계에서 도시개발사업 하는 장소를 정하고 그 다음에 개발계획을 수립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지시하는 계획 개발계획 그래서 구역 지정 이후에 나중에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시행자가 나오는 이런 순서가 있다 근데 원래 개발계획은 구역 지정 전에 먼저 하는 게 원칙이에요 이렇게 개발계획이라는 게 원래 구역 지정 전에 들어가는 게 이게 원칙인데 원칙은 시현문제에서 안 중요하고 원래는 개, 도, 시 이렇게 나가는 순서가 기본적인 순서인데 근데 개발계획을 구역 지정 이후에 나중에 만드는 지역도 있다 그런 데가 어디냐 했더니 자연녹지나 생산녹지나 도시지역 외의지역에서는 구역을 정하고 나서 나중에 개발계획이라는 계획을 만들어줄 수 있다 행정청이 만들어주는 사업에 대해서 지시를 하는 계획이다 지시를 잘 받아서 시행자가 실시계획이라는 걸 만들어서 요한에다 설계도나 자금계획 같은 걸 포함시키죠 자 이제 그 다음 문제 그 16번 문제 보시면 15번은 지금 X죠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을 수입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된다고요 무조건 의무적으로 개발계획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만들 수 있다 16번의 개발계획에는 토인, 교환 이렇게 들어가는데 지구단위계획은 포함되는 게 틀렸네요 그렇죠 개발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은 포함되지 않는다 지구단위계획은 어디 들어가는 거니까 실시계획에 여기 설계도 하고 그 다음에 자금계획 같은 거 지구단위계획 같은 게 들어가니까 지구단위계획은 실시계획에 들어간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도시개발조합이 수용방식으로 사업을 할 때는 면적 3분의 이상 동의를 얻어야 됩니까? 17번 뭐예요? X인데 왜 틀린 부분이 어디입니까? 조합은 수용방식으로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조합은 수용방식으로 할 수가 없다 조합은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할 때만 시행자죠? 오늘 환지방식 배울 건데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할 때만 하기 때문에 그 뒤에 동의도 틀렸어요 사실은 원래 동의도 민간이 수용할 때는 조합을 뺀 민간시행자가 수용을 할 때는 면적 3분의 1을 소유하고 토지수요자 총수 2분의 1 동의 이렇게 된다고요 앞에 면적 뒤에 토지수요자 총수 게 나가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보면 조합은 수용을 못하는데 수용한다고 했으니까 바로 앞에 전제가 틀렸습니다 18번 도시개발조합은 토지수요자 7명 이상이 정관이라는 걸 만들어서 지정권자에게 설립인가를 신청해서 설립인가를 받으면 조합이 성립합니까? 아닌데 조합은 법인인데 그렇죠? 법인 성격을 하시니까 설립인가 받고 등기까지 해야 된다 이런 느낌으로 봐야 되겠죠? 등기까지 해야 조합이 성립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우리나라의 단체가 이 조합이 지금 사업하기 위한 단체 아니에요 근데 그 단체의 성격 자체를 법인으로 지급한다고요 그래서 정관이라는 것도 법인일 때 만드는 거지 이게 법인이 아니면 규약이라는 걸 만들어요 규약 나중에 우리가 8주차 수업할 때 주택법이라는 걸 배울 거예요 거기서는 지역직장조합이라는 게 나와요 주택법에 가도 지역직장조합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도 단체예요 근데 걔네들은 규약을 만듭니다 정관을 안 만들어요 만들 때 그거는 조합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단체가 규약을 만들면 그 단체는 법인이 아니야 이렇게 정관이라는 걸 만들 때는 법인이야 이렇게 생각을 된다고요 우리가 나중에 사실 민법 시간에 좀 배우시면 좋은데 그 부분이 시험범위가 아니라서 잘 안 배웁니다 어떤 단체가 법인격이 있다 법인격이 없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실제 그래서 그 단체 자체에 법인격이 있으면 법률행위를 할 때 법인이 아닌 단체랑 다르게 처리한다고요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 실제 시험범위는 아니니까 우리 고런 부분들은 지금 일단 조합은 등기까지 해야지만 성립되는 거죠 설립인가받고 30일 안에 설립 등기를 해야 된다 설립 등기가 완료가 됐을 때 조합이 성립합니다 실시계획은 개발계획에 맞게 해야 됩니까 실시계획 시행자가 설계도나 지구단위계획 같은 걸 만들어서 실시계획을 만들 때는 개발계획에 맡겨야 되죠 개발계획 지시하는 계획이니까 순서가 도계시실 이렇게 당하는 거니까 실시계획은 당연히 개발계획 쪽에 맞죠 이것도 거꾸로 얘기하면 틀려요 개발계획은 실시계획에 맞게 작성하는데 이렇게 바꿔버린다고 시험문제에서 이런 걸 강구하시면 안 돼요 이런 거 아는 것 같지만 살짝 바꿔놓으면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순서가 도계에서 개발계획을 우리가 지정권자라는 행정청이 만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실시계획 쪽으로 넘어가는 거니까 자 그러니까 19번은 동그라미 자 20번 마지막 자 우리가 수용방식 지난주 우리 배웠는데 수용방식 할 때 대금의 전부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서 자 토지를 수용한 다음에 자 보상금을 뭐로 줘야 돼요 현금으로 줘야 되는데 시행자가 돈이 없으면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 채권 발행할 수 있죠 여기 지금 일부인데 여기 전부라고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데 그쵸 보상금의 전부를 토지상환채권 지급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 이름도 잘 보세요 토지상환채권입니까 그럼 토지상환채권이라는 걸 제가 이렇게 발행을 해줬어요 제가 시행자인데 제가 저기 갑이라는 사람의 땅을 제가 수용을 했어요 수용방식이니까 보상금을 줘야 되는데 보상금이 이제 평가 보니까 5억 나왔어요 자 5억 중에 2억은 현금 주고 나머지 3억이라는 그 일부대금에 대해서는 토지상환채권을 지급했는데 이게 나중에 뭐로 상환하는 거예요 그 채권이 사업이 다 끝나면 그 3억이라는 원금을 제가 돈으로 상환하는 겁니까 개발된 땅으로 상환합니까 토지로 개발된 땅으로 상환한다 그럼 제가 땅을 빼앗고 땅을 납기게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실적에 환지효과가 있는 거라고요 토지상환채권은 수용방식에 나오지만 환지효과가 있는지에도 이렇게 얘기해준다고요 토지상환채권은 수용방식에 나오지만 환지효과가 있다 이렇게 지금 보상금을 5억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되는데 2억만 현금 주고 나머지 3억에 대해서는 채권받아가라 이렇게 한 거예요 수용방식에서 근데 이제 그 채권을 나중에 이제 사업이 다 끝나고 나면 만기가 돼요 만기 채권에 만기가 있으면 만기가 있으면 토지상환채권에 대해서 이제 저한테 상환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현금으로 3억 이자 주는 게 아니라 그 3억하고 이자에 대한 가치에 해당되는 땅이나 건물로 준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토지를 수용당한 사람도 일부는 돈 받고 일부는 땅으로 받아와라 이게 토지상환채권이래요 수용방지에서 많이 나오는 거 토지상환채권 자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우리 환지방식 들어가겠습니다 환지방식하고 정비법까지 보겠습니다 자 우리 공부할 범위는 좀 넓은데 그 중요한 거 위주로 제가 골라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 골라서 한번 좀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우리가 도시개발 사업할 때 환지방식이에요 시험 문제가 한 문제가 나옵니다 자 일단 우리 교재는 316페이지를 보세요 환지방식도 시험 문제가 한 문제인데 공부할 분량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포기하면 되죠 그쵸 포기하면 속 편해요 포기하면 야이씨 한 문제 이거 근데 공부하려고 그러면 제대로 강의하려면 이거 한 2시간 넘게 강의하는데 환지방식은 한 문제 공부하는데 굉장히 효율이 떨어지죠 공부하다보면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 환지방식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토지를 교환을 하는 거예요 교환 그러니까 토지를 교환하니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자 환지는 이거부터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자 이제 환지방식으로 들어갈 때는 환지방식 자체적으로 순서가 쭉 나와요 사업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보시면 핵심다지기 있죠 316페이지에 그럼 거기 보면 환지계획을 만들어서 공사를 시작해 게다가 중간에 환지예정지라는 거를 지정하고 공부할 수 있다 예정지에다가 임의적이라고 써요 임의적 환지계획을 만들어서 이거 관청한테 가서 인가받고 공사를 시작해요 공사하다가 중간에 환지예정지라는 걸 정할 수 있습니까 예정지 이걸 할 수 있다 예정지 또 환지예정지가 가로로 묶으면서 이걸 임의적 절차로 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할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예요 필요할 때만 하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환지계획은 반드시 작성을 해야 돼요 이건 의무의 의무 필수적 절차 환지계획은 앞으로 환지를 어느 위치에다가 해주겠다 이걸 정하는 거예요 어느 규모로 환지를 해주겠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종전토지가 이렇게 있었어요 농지예요 농지 미개발지가 농지라고 생각하십니다 농지라든가 임야 같은 거 이거 소유자가 갑입니다 면적은 한 500평 정도를 제가 잡겠습니다 그러면 이 토지가 나중에 사업이 끝난 토지에 이렇게 필지 분할을 해가지고선 환지가 되겠죠 종전토지 500평 그대로 소유권을 제가 가지고 있다가 공사가 끝나고 일정한 날짜에 일정한 날에 환지를 받아요 환지 받을 때는 일단 토지 모양이 어떻게 바뀌어요 구액 정리가 돼서 옛날에는 이게 일정하지 않은 모양이잖아요 농지니까 농지라는 걸 갖다가 나중에 건물질 수 있는 대지로 환지 주는 거예요 농지가 아니라 이제 뭐예요 대지로 갑이 환지를 받는 겁니다 토지 모양도 이렇게 건물질 수 있게 반대타게 이게 뭐 주거용지이면 주택을 짓는 용지고 상가용지이면 상가질 수 있는 땅을 받는 거라고요 그러면 땅이 500평 있으면 500평 환지 받을까요 아닙니다 여기 사업할 때 토지 부담률이라는 게 있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간부위라는 말도 비슷한 의미로 쓰는데 토지 부담률은 시행자가 이 토지 중에서 일정 비율을 가져가는 비율이 있다는 거예요 토지 부담률이 50%를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50% 넘지 못하게 이거를 50% 이내니까 50%라고 한번 잡아보자고요 실무감은 49.9% 이렇게 막 나와요 그러면 시행자가 50%라는 면적은 따로 시행자가 가져가고 나머지 50%니까 250평 정도를 가바트 환지해 준대요 그럼 이 사람은 적정 면적을 받은 거예요 이 가만지 받은 게 아니래요 지금 부담률이 몇 프로니까 그럼 여기서 나머지 250평은 나중에 시행자가 이걸 빼가요 시행자가 이걸 빼가서 걔한테 환지하지 않고 이걸 따로 보류한다고 하는데 거기다 나중에 채비지라는 토지하고 보류지라는 토지를 편성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채비지는 뭐에 쓰는 거예요 나중에 시행자가 이걸 시행자 가져갑니다 시행자에게 귀속이 돼요 그럼 시행자가 이 토지를 받아서 이거를 나중에 일반 분양을 하는 거예요 일반 분양 채비지 땅 자체를 그냥 분양할 수도 있고 여기다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을 해요 이렇게 그럼 시행자한테 돈이 들어옵니까 나중에 외지인들 일반인들한테 도시개발 사업을 해서 여기 갑토지가 500평이 있으면 250평을 빼서 또 여기 또 갑토지 옆에 을토지가 있었어요 이렇게 얘는 임야 갖고 있습니다 600평 그럼 얘도 환지 받을 때 얼마나 받을까요 부담률이 50%면 300평 정도 환지해 주고 나머지 300평은 또 빼서 거기다 채비지나 보류지를 편성한다고요 보류지는 나중에 이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행정청한테 토지가 주로 넘어가 행정청한테 뭐 만들으라고 일반 분양하는 토지가 아니에요 보류지는 나중에 우리 공공설 같은 거 우리 공공설 도로나 주차장 학교용지 같은 거 만들어야 되죠 시가지로 개발됐으니까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설 이런 거를 만들려고 공공설이라든가 기반설 이런 것들 용도로 토지를 빼는 거라고 이렇게 그러면 토지 부담률이 60%가 될 수도 있어요 법에 따라서 그러면 이 사람은 200평 한지를 받겠죠 자기 토지의 60%를 빼간다는 거니까 채비지 보류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런 개념으로 기본적으로 출발하는 겁니다 환지 방식은 이런 스토리를 모르고 용어를 모르면 공부를 못해요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포기하는 게 나아요 한 문제인데요 저 자식은 이게 월요일 날씨부터 포기하라고 지금 추운 날씨를 뚫고 왔는데 첫 번째부터 포기하자고 근데 이제 일단 최선을 다 해보고 그리고 보세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만약에 240평을 받으면 그럼 이게 무슨 환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감안지가 되는 거죠 250평의 적정 면적이 일부다 줄면 감안지고 260평을 받으면 이게 증안지예요 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 내가 처음에 500평 있었죠 그럼 260평 받았죠 그럼 실제는 줄었잖아요 줄어도 이게 증안지 받은 거라고 하셔야 돼요 감안지라고 얘기하시면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이게 부담률을 고려해서 250평이라는 이 면적이 적정 면적이니까 그 250평 기준보다 크면 증안지 작으면 감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적정 면적을 받았더라도 감정평가를 해보면 종종 토지 가격이 2억이래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이거 나중에 환지를 250평 환지 받아보니까 이 금액이 4억이 될 수도 있을까요 지금 면적이 반으로 줄었잖아요 그렇더라도 이건 적정 면적이라고 보고 이건 지목이 뭐다 돼지죠 돼지 옛날에는 농지잖아요 그럼 이거 평가를 해보면 나중에 이 금액이 더 커요 4억으로 저건 2억 그럼 환지를 받을 때 2억을 내시는 거예요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내야죠 내야죠 지금 2억짜리 땅 가지고 있는데 4억짜리 받은 거잖아요 지금 그럼 2억이라는 건 부당이득이잖아요 사실은 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환지 받을 때 사람들이 불만이 많이 있어요 내가 왜 면적도 줄었는데 돈을 내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근데 지금 이제 땅이 뭐가 됐어요 돼지 옛날에는 거름 냄새 나는 농지였지만 지금 돼지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2억을 내고 환지를 받는 겁니다 그렇다가 이제 한 2, 3년 정도 지나면 땅값이 더 올라가죠 5억 정도 올라가고 6억 올라가서 그때 가서 그 개발이익을 취하는 게 이게 환지 방식이라고요 수용 방식은 수용을 당하면 일단 보상금이 들어오죠 돈이 들어오니까 굉장히 좋아 보이죠 근데 수용 방식으로 돈을 받아 놓으면 돈이라는 게 금방 나가잖아요 보상금으로 한 5억 받았다 그러면 막 뭐 아들이 와가지고 뭐 아버지한테 사업자가만 한다고 뭐 좀 달라고라 막 이러니까 돈이라는 게 또 금방 없어진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환지를 받는 게 좀 더 일반적으로는 좀 더 유리하다고 그래요 개발이익을 나중에 우리가 회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이렇게 그럼 우리가 이제 용어에서 적정 면적의 환지 증환지 감안지 이게 그대로 현 문제예요 우리 법에서 증환지는 인정하지만 감안지는 인정할 수 없다 이 기출문제입니다 기본적인 문제 틀렸습니다 우리 법에서 둘 다 증환지 감안지를 둘 다 인정한다 자 채비지 보류지는 개인들한테 환지하지 않고 따로 빼내는 토지 채비지의 용도와 보류지의 용도가 틀려요 나중에 이제 사업이 다 끝난 다음에 가져가는 사람 자체가 다르다고요 시행자가 가져가서 나중에 일반 매각 채비지를 매각할 때는 땅 자체를 매각할 수도 있고 땅에다 아파트를 지어서 아파트 자체를 일반 분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시행자에게 돈이 들어온다고요 그 돈 가지고 공사 비용에 이 채라는 게 충당이라는 뜻이에요 충당 그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 채비지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서 토지를 빼서 채비지 용도로 정하고 그거를 나중에 일반 분양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건 뭘까요 나 환지 안 받을래 이런 것도 있을까요 부지정 있습니다 여기 지금 갑이 2억을 그냥 돈으로 달라 이렇게 신청할 수 있어요 부지정은 이따 보실 건데 부지정은 신청 동의 동의 이렇게 부정은 신청 부지정 받겠다 이렇게 신청을 먼저 하든지 부지정 받을래 이렇게 동의를 하면 부지정 처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환지를 안 받는 것도 우리 법에서 인정을 한다 또 하나 입체환지라는 게 있어요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의 포인트는 채비지가 뭐고 증환지가 뭐고 개념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입체환지라는 개념은 뭐예요 이건 아파트로 받는 거예요 좀 전에 땅이 있으면 자 땅으로 받는 걸 땅으로 받은 게 원칙이죠 우리 이걸 평면환지라고 합니다 자 땅에 있는 권리를 새로운 땅 쪽으로 이렇게 옮겨주는 거죠 환지를 받으면 권리가 이전되는 거죠 종전에 있던 권리가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여기 소유권이 있으면 소유권이 이쪽으로 넘어가서 행사하는 겁니까 환지를 받아서 그런 거죠 아니 여기 소유권이 있었는데 환지 받으면 지상권으로 바뀝니까 이렇게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여기 지상권이 있는 사람한테는 이곳에다 지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옮겨주는 거죠 환지가 그런 거잖아요 토지를 교환받았다는 얘기는 아 이게 토지는 동산이 아니잖아요 뭐 시계하고 뭐 교환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종전 토지에 위치 있는 거를 다 없애버리고 경계를 없애버리고 거기 있었던 권리를 새로운 토지 쪽으로 경계를 설정하고 옮겨준 거지 않습니까 여기 소유권이 있으면 소유권이 이쪽으로 넘어가고 지상권이나 전세권이 있으면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저당권이 있으면 저당권 넘어가는 거죠 지역권이 있으면 넘어가요 지역권 안 넘어가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지역권은 나중에 환지 처분이 있더라도 종전 토지 위치에 그대로 존속한다요 지역권만 그래요 지역권 민법에 나오는 권리 중에서 소유권이든 용의권이든 아니면 저당권 같은 담보권이든 간에 종전 토지에 있던 권리가 환지를 받으면 그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용의권 중에서 지역권은 종전 토지에 그대로 남아있는다 이렇게 지역권 지역권 우리 민법 시간에 배우셨네 지역권 승역지 요역지라는 그런 토지 관계가 설정되어 있으면 종전의 고대 토지 위에 어떤 지리적 위치랑 관련이 있는 거니까 지역권의 성질 때문에 그대로 그 토지에 종속합니다 그런데 입체 환지는 뭐냐면 나중에 땅에 있는 사람이 이것도 입체 환지도 신청을 합니다 뭘로 달라고 아파트를 달라고 아파트를 받으면 입체적으로 환지를 받는 거예요 아파트를 받으면 내가 건물의 일부와 토지 공유집을 받는 겁니까 땅에 있던 권리가 땅으로 옮겨오는 게 아니라 땅에 있던 권리가 아파트로 받으면 건물 부분하고 땅 지분 쪽으로 권리가 넘어오는 거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입체란 말 쓴다고요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면 환지를 받을 때 나중에 아파트를 짓는 게 두 개가 있어요 체비지 위에도 아파트를 짓는 거야 아까 제가 체비지를 시행자가 이걸 받아서 팔아먹죠 팔아먹을 때 땅 자체를 팔아먹을 수도 있지만 여기다 아파트를 지어서 일반 문양을 짓는 거고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다음에 입체 환지라는 게 신청이 들어오면 입체 환지용 토지를 빼서 거기다 아파트를 짓는 거네 실제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입체 환지용 토지 위에 아파트를 짓는데 그건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일반 문양을 하는 게 아니라 입체 환지를 신청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원 토지 소유자한테 입체 환지 아파트를 분양을 해준다고요 그런데 체비지에 짓는 아파트는 일반 문양을 하는 거예요 차이 아셨어요 지금 증환지 가만지 이런 것들 보시면서 부지정까지는 아시겠죠 그런데 입체 환지는 종년에 토지 소유자 갑이 나 환지를 땅으로 안 받을래 아파트로 주워 이렇게 신청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입체 환지용 토지를 빼서 거기다 아파트를 줘야 된다고요 입체 환지가 아파트 아니면 상가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가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드물지만 입체 환지용 아파트는 일반 문양을 하는 아파트예요 저기 원주민들 주는 거예요 원주민들 중에 입체 환지 신청한 사람들이 있어 그럼 그쪽으로 배정해 주는 거고 체비지에 짓는 아파트는 별도로 일반 문양을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일반 문양을 하기 위한 용도로의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환지 계획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환지 계획 보면 환지 설계라는 게 있습니다 좀 이따 배우실 거예요 환지 설계라는 걸 해서 앞으로 환지 받을 위치 이게 증환지로 받을 건지 감환지로 받을 건지 그런 걸 설정을 하면서 규모 같은 것들을 미리 정하는 거예요 미리 그러면 환지 계획을 만들어서 관청한테 인가받고 공사를 시작하다가 중간에 환지 예정지를 정할 수 있고 이제 공사 끝나면 그거 뭐로 끝납니까 중공검사 공사 완료 보고 공사 완료 보고를 하고 중공검사로 갑니까 거기다 기간지 많았을까요 중공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것도 좀 써놓으세요 60일 안에 중공검사에서 환지 처분 공고로 가는 게 60일이에요 60일 안에 환지 처분이라는 걸 해야 된다 이렇게 환지 처분이라는 걸 하고 공고한다 자 그러면 마무리 절차가 환지 처분이래요 마무리가 환지 처분 환지 처분이 뭐다 자 새로운 토지를 교부하는 거예요 교부 자 250평 받아라 이게 환지예요 환지 처분하는 거예요 환지 계획은 앞으로 환지를 어느 위치에 둘 건지 미리 설계도를 그리는 거고 이렇게 환지 처분은 공사가 다 끝났으니까 이 환지 받아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발표하죠 공고 그런데 문제는 이 환지 처분 공고할 때 환지를 교부하고 금전적인 차이가 있으면 아까 2억 4억이면 금전적 차이를 청산 작업이 들어가는 거라고 이렇게 그런데 문제는 잘 보세요 환지 처분 공고 다음날 효력 발생 다음날 효력 발생하는 거래요 다음날 환지 처분 공고의 무슨 날에 다음날 효력 발생한다 그러면 환지 처분 공고 다음날에 효력이 생기면 자 250평을 취득하는 날이 공고일이 아니라 공고 다음날이 되는 거예요 다음날 이렇게 취득하는 거는 법률 행위예요 법률의 규정이에요 이게 법률의 규정이니까 등기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제가 취득하는 거예요 등기는 나중에 뒤에 따로 하게 돼 있습니다 등기가 안 돼 있어도 환지 처분 공고 다음날에 법률의 규정으로 취득하는 거 소유권을 그래서 나중에 세법책 보시면 취득세 과세 시점도 있대요 취득세 이렇게 취득세 내야 되죠 이걸 새로 취득한 거로 본다고요 취득계는 교환된 거지만 새로 취득으로 본다고요 그럼 이렇게 취득이 됐으면 취득세를 내야 되죠 취득세 취득하는 시점이 여기로 본다고요 환지 처분 공고일이 아니라 공고 다음날 그러면 다음날 취득을 하면 지금 갑이 갑이 지금 250평을 취득을 했습니까 그럼 취득을 해서 뭐 할 수 있어요 이 토지를 사용도 할 수 있고 수익도 할 수 있고 처분할 수 있는 이 세 가지 권능을 모두 행사할 수 있는 거죠 자기 땅이 됐으니까 이런 얘기에요 근데 아까 시행자가 가져가는 토지는 뭐에요 환지 처분 공고 다음날 되면 개인들이 환지를 받는다 이런 얘기고 아까 체비지 시행제는 체비지를 취득합니까 체비지다 뭐 할 거예요 주차장 만들 겁니까 그럼 안되지 일반 분양을 하는 거라고요 아파트를 지어서 일반 분양으로 들어가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보류지는 보류지는 주로 행정청한테 행정청이 이런 보류지 같은 토지를 보류지를 주로 취득을 하게 돼 있다고 이렇게 나중에 여기다 공공서를 만들죠 도로를 만들고 공원 같은 걸 짓고 학교를 짓고 관공서 부지를 빼주고 이렇게 행정청한테 그런 사업을 해라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개인들이 환지 받는 것도 있고 시행자가 가져가는 땅도 있고 행정청 같은 또는 공기업 같은 사람들이 가져가는 토지들이 각각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환지의 가장 기본적인 결론인데 근데 이거 예정지라는 건 뭔가요 아까 임의적으로 한다고 했었는데 자 갑하태 이거 잘 보세요 원래 갑이 250평을 정식으로 사용수익 처분하는 거 언제부터 할 수 있어요 갑이 250평은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부터 하시는 거죠 근데 공사 끝나기 전에 갑하태 250평을 미리 예정지로 정해서 이걸 미리 사용수익할 수 있게 권할을 주는 게 예정지의 효과에요 예정지는 어차피 250평은 갑하태 넘어갈 토지입니까 그러니까 야 갑하태 야 너 이거 어차피 250평이 니 토지인데 공사가 여기 지금 먼저 끝났네 250평이 나머지 분 공사하고 있고 그러니까 아직 정식으로 환지 처분은 아직 안 나왔다고요 하지만 공사 중간이라도 250평을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이 되면 갑하태 250평을 미리 뭐로 해주는 거예요 너의 예정지 이렇게 해준다고요 미리 이거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게 권한을 주는 거예요 대신 처분권은 주는 게 아니고 이렇게 지금 환지 예정지가 들어가면 갑이 250평을 미리 모할 수 있다 사용수익할 수 있다 왜 거기다가 나중에 건물 짓기 위한 기초공사 같은 거라고 땅에 대한 기반공사라고 미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럼 갑은 환지 예정지를 미리 이렇게 예정지 처분을 받으면 갑이 250평을 미리 사용수익하는데 언제까지만 사용하면 될까 이게 한시적 조치인데 언제까지일까요 환지 처분 공고일까지 환지 처분 공고일까지만 미리 사용하면 되죠 다음 날 되면 정식으로 뭘 주득하니까 소유권을 주득하는 거니까 그래서 환지 예정지는 끝나는 날이 있어 이런 느낌으로 그렇죠 환지 예정지가 지금 뭐라고 했다 환지 예정지를 하려면 원래 정식으로 환지 처분이 들어가서 갑이 250평을 취득해가지고 사용수익하는 거잖아요 처분권까지 행사할 수 있는데 근데 미리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권어만 미리 땡겨주겠다는 거예요 공사 중간에 그럴 수 있는 요건이 되면 필요성이 있으면 임의적 조치로 근데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갑은 예정지를 받으면 미리 사용수익을 할 수 있대요 근데 이번에는 시행자가 자기가 받아갈 토지가 있었습니까 나중에 시행자가 체비지에 관한 토지에 관해서도 예정지라는 걸 정할 수 있대요 지금 시행자가 체비지에 관한 예정지를 정하면 이건 미리 뭐 할 수 있어요 사용도 할 수 있고 수익도 할 수 있고 느낌적으로 봤을 때 지금 처분도 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자 지금 토지가 갑이 예정지를 받으면 뭐만 하셔야 돼 환지 예정지에 대해서 250평에 대해서 사용수익권만 미리 행사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시행자가 받아갈 토지가 체비지입니까 그 체비지 위치를 예정지로 정하면 사용수익 처분도 할 수 있다 미리 팔아먹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원래 시행자가 언제 체비지를 팔아먹을 수 있어요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 공사 끝나고 중공검사 받고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 돼야지만 취득을 해서 팔아먹을 수 있는 거죠 일반인들한테 근데 이게 왜 이렇게 근데 이게 지금 가만히 보면 너무 시점이 늦죠 우리가 사실은 시행자가 돈이 필요한 시기는 언제인가요 공사하는 중간에 돈이 필요하죠 공사하는데 인건비 줘야 될까요 인건비 인건비 줘야 되고 또 공사 자재 같은 거 할 때 외상으로 싹 거요 이렇게 그럼 안 되잖아요 지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공사 중간에 돈이 필요한다 근데 돈 들어오는 시점은 나중이죠 시차가 안 맞잖아요 공사하기 어려우니까 미리 그거를 돈을 미리 이렇게 땡겨 쓸 수 있게 체비지를 미리 팔아먹을 수 있게 체비지에 관한 예정지를 정하면 시행자를 위해서 시행자가 미리 체비지를 사용수익도 할 수 있고 처분도 할 수 있네 근데 어떤 특정 개인 가비 환제정지를 받으면 뭐만 할 수 있고 이게 가장 예정지 중요한 효과야 예정지는 이 개념을 아시면 예정지를 이해하신 거예요 그럼 이제 결론은 이거네요 설명을 길게 했는데 환지계획을 만들어서 공사 들어갑니까 환지계획에서 이런 다양한 용어들이 나오는 거예요 환지계획할 때 증안지 감안지 적정면적의 환지 입체한지 체비지 보지라는 걸 구성을 해서 환지계획을 만든다고요 그 다음에 공사를 하다가 필요하면 예정지를 정할 수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환지 처분으로 마무리가 된다 이렇게 문제 한번 보세요 그럼 교제 한번 보세요 이 내용 가지고 시험문제에서는 주로 환지계획 아니면 이제 환지처분을 주로 냅니다 요즘에 환지 예정지는 잘 안 내요 이 부분은 잘 안 내는데 과거에는 몇 번 나왔었는데 요즘엔 거의 잘 안 내는 수준이니까 주로 환지계획과 환지처분이 주로 한번 보는 겁니다 일단 시험문장을 만들 때 환지계획은 사업의 전불부를 317페이지 메뉴를 보세요 환지계획은 사업의 전불부를 환지방식으로 할 때 작성을 할 수 있다요 하여한다요 하여한다 환지계획은 일단 할 수 있다 그러시면 안 돼요 여기 필수입니다 작성을 해야 된다 사업의 전불부를 환지방식으로 할 때는 시행자가 환지계획이라는 계획을 만들어야 된다 이걸 만들어야지 그럼 그 안에 1번에 보세요 환지계획에 들어갈 내용 환지설계라는 게 있어요? 환지설계를 통해서 어떤 토지의 위치가 어디로 간다 이게 증환지인지 감환지 그거를 기본적으로 설계를 그린다고요 필지별 환지명세도 같은 의미입니다 종전 필지가 나중에 환지 어디로 간다 그런 의미니까 밑에 청산대상 토지명세는 참고로 보시고 체비지 보르지 라는 게 뭐였어요 체비지 보르지 개인들한테 환지하지 않고 따로 빼서 체비지라는 토지와 보쥬라는 토지를 편성을 하죠 나중에 어디다 써먹으려고 그렇죠? 그런 거 체비지의 위치 같은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밑에 입체환지를 계획하는데 입체환지라는 신청이 들어왔다고요 그러면 입체환지용 건축물이 어딘지라는 것도 알 수 있죠? 입체환지용 건물의 명세 이렇게 그래서 보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환지계획안에는 환지설계 필지별 환지명세 청산대상 토지명세 청산대상 토지명세 그 다음에 체비지 보류지명세 입체환지 같은 것들이 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입체환지용 건축물의 명세에서 이런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시면서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자 밑에 거기 이론 돋보기 들어가 보시면 환지설계에는 축척 1200분의 1의 환지 예정지도하고 옆에 환지 전후 대비도 라는 걸 동그라미 쳐보세요 환지설계에는 환지 전후 대비도가 들어간다 환지 전후 대비도가 뭔지 아시겠어요? 환지되기 전 지도 환지된 후 지도를 비교할 수 있게 지도 도면을 두 개를 만든다고요 그러면 제가 갑이면 제 위치가 종전 위치 확인할 수 있죠? 나중에 환지되는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환지 받는 사람들한테 환지 계획을 나중에 이제 만들어서 발표하면 환지 전후 대비도가 있으니까 내 위치가 어디로 간다 규모는 어떻게 바뀐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성형외과에 가봐도 수술 전후 대비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여자분들은 수술하면 완전 바뀌더라고요 기술이 좋아가지고 딴 사람인 줄 알았어요 진짜로 3년 전에 사진을 이렇게 봤고 3년에 봤더니 완전 딴 사람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끝나고 오라면 한 번씩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험 끝나고 오라면 9월 달 되면 얼굴이 엄청 상합니다 9월 달 되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진짜 얼굴이 상하세요 가까운 병원 가셔가지고 옛날에 여기 어디 학원에서 옛날에 강남역 주택자가 맞은편에서 강의할 때 학원 밑에 성형외과 있었는데 수험표 갖고 오면 할인해 줬었어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지금은 출구가 옛날에 7번 출구였는데 바뀌어가 옛날에 강남행정고시학원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지금도 거기서 성형외과 하시는데 학원은 망했고 그랬는데 이제 예전에 그런 일이 있어서 요즘엔 그게 거의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뭐라고 할 수 있는 시절이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보편적으로 다 하시니까 그런 거 할 때 돈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해서 돈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요 남자분들도 많이 성형하시고 밑에 하나 더 보시면 이번에 환지 방식은 평면 환지라는 게 있고 입체 환지라는 게 있어요 아까 제가 입체 환지는 평면 환지는 땅에 있던 권리를 땅으로 옮겨주는 거죠 말 그대로 땅을 땅으로 교환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토지에 있던 권리를 건축물의 일부와 토지의 공유 지분 자 뒷보시면 입체 환지를 보세요 토지나 건축물에 있던 권리입니까 잘 해석해 보면 토지나 건물이죠 그럼 토지만 갖고 있던 건물만 갖고 있던 한쪽만 있습니다 권리가 대신 무허 건축물은 빼고 토지나 건물 하나만 있습니다 권리가 그런 사람에 대해서 나중에 시행자가 건설하는 구분 건축물이 있습니까 구분 건축물이 입체 환정 아파트 입체 환정 상가에 하나의 호수로 배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형태가 입체 환지니까 기본 용어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넘기십시오 자 우리 법에서는 평면한지 입체한지를 둘 다 인정합니다 환지 설계 안에는 환지 전후 대비도라는 게 들어간다 자 뒤에 양가로 2번 환지계획을 만들 때 세부 기준이 있는데 환지계획은 적응환지 원치라고 해서 일곱 가지 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수리 이용 상황 환경 자 주의할 점은 이 문장은 시험 문제에서 자 이렇게 일곱 가지 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토지 소유자한테 가급적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환지를 해주는 건데 합리적으로 자 이때 고려 항목 중에 토양은 고려 항목이 아니다 토양 옛날에 이런 게 시험 문제 한 번 있었습니다 자 토양은 고려 항목이 아니다 자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수리 이용 상황 환경 이런 형태에서 토양이란 항목으로 문제를 한 번 내지 있었으니까 좋은 문제는 아닌데 하나 좀 메모해 두시고요 자 중요한 거는 동그라미 2번 예외입니다 예외 요걸 잘 보셔야 돼요 자 우리 환지는 환지를 정하지 않은 부지정이라는 게 있습니까 우리 법으로 인정하는데 세 가지 부지정이 있대요 두 가지만 보시면 돼요 자 먼저 첫 번째가 A번 토지 소유자가 신청 동의하면 부지정할 수 있어요 토지 소유자가 환지를 안 받겠다 먼저 신청을 하거나 환지를 안 받을래 이렇게 물어봤더니 동의를 했대요 주의할 점은 토지 소유자가 신청 동의하면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지정 가능한데 그 종전 토지 위에 토지 소유자가 위에 임차권자가 있었대요 토지 임차인이 있었대요 임차인 동의도 받아서 부지정 처리해야 됩니까 토지 소유자 동의만 받으면 됩니까 부지정 처리를 할 때 임차인 동의도 받아야 된다죠 여기 시험문지에서 한 4번 정도 나왔던 지문이에요 부지정을 할 때 토지 소유자가 환지를 안 받겠다고 동의했어요 근데 그 토지 위에 임차인이 있었다고 여기 갑토지가 갑이 지금 동의해서 안 받겠다고 돈으로 달라고 환지를 안 받겠다고 동의한 거예요 근데 여기 A라는 사람이 임차인으로 있었대요 그럼 지금 임차인도 나중에 환지를 받으면 여기 와서 권리 행사할 수 있습니까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그거 기대권이잖아요 그거 보호해 주야 된다고요 근데 환지를 지금 얘 동의 안 받고 간만 동의받아서 부정 처리하면 얘 기대권이 해치게 되죠 그런 생각이 들죠 안 들어요 아니 지금 그렇죠 A라는 사람이 임차인인데 이 사람은 나중에 환지를 받으면 임차권도 그대로 넘어와서 여기 와서 행사하는 거라고요 근데 지금 A라는 사람의 동의를 안 받고 하면 얘 임차인권에 갖고 있는 그 기대권 자체를 이걸 침해한다고요 그래서 임차인 동의도 받아서 부지정 토지 소유자가 동의하면 부정할 수 있는데 거기 임차인이 있으면 임차인 같은 용의권자 동의도 받아서 부지정 처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쭉 내려오세요 내려오시면 B번 좀 보세요 면적을 고려한 환지 부지정 자 이거 뭡니까 자 면적을 고려한 환지 부지정은 시행자가 자 면적이 너무 작으면 증가해서 증환지 할 수도 있고 면적이 너무 작으면 아예 환지에서 일방적으로 빼버릴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종전 토지에 10평짜리 토지가 있을 때 10평짜리 이거 완전히 자투리 토지죠 10평밖에 안 된다고요 그럼 이걸 부담률 50% 해가지고 5평으로 환지해준다 안해준다 안해주는 거 이건 증환지도 아니에요 이거 워낙 기존 면적 자체가 작으니까 환지에서 일방적으로 과소 토지라고 평가해서 과소 토지죠 아 500평은 환지를 받을 수 있는 충분한 면적이 되는데 종전 토지 오고 10평은 5평 이거 부담률 50% 해가지고선 5평으로 환지해줄 수는 없잖아요 5평 가지고 건물질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니까 그럼 그거 보세요 부지정이 하나가 더 있다 사유가 지금 거기 B번에 보시면 토지 면적을 고려한 환지 부지정인데 밑에 박스 안에 1번 좀 보세요 토지의 면적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거기다 쓰세요 과소 토지 방지 이렇게 토지 면적의 규모를 조정한다는 게 과소 토지 방지를 위해서 환지에서 아예 제외할 수 있다 근데 차이점이 있네 차이점이 뭐냐 위에 토지 수요자가 신청 동의하면 우정이 있었죠 근데 지금 동의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과소 토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면적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아무런 동의 없이 환지에서 제외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까 그래서 10평이란 토지를 돈으로 계산해서 천만 원 받아가라 이렇게 끝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지정이 토지 수요자가 신청 동의에 의한 부지정도 있고 면적이 지나치게 과소 토지면 규모를 조정할 환지의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환지에서 아예 일방적으로 뺄 수 있다 동의 안 받고 지금 무슨 반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나머지는 보지 마세요 이제 니은 번으로 갑니다 증환지 가만지 나오네요 면적이 너무 작은 토지는 과소 토지 방지를 위해서 늘려서 환지할 수도 있고 넓은 토지는 줄여서 환지할 수도 있습니다 증환지 가만지를 둘 다 인정한다 자 입체한지 자 입체한지는 원활한 사업을 위해서 필요하면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에 뭘 받아서 신청을 받아서 건축물의 일부와 토지 공유 지분을 부여할 수 있습니까 항상 우리 입체한지는 신청을 받아야 돼요 동일한 말 쓰지 마시고 자 입체한지는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 그러면 건물만 가진 사람도 신청할 수 있어요 그렇죠 제가 지금 땅은 남의 땅이고 건물만 가진 사람이 있다 그럼 그 사람들도 입체한지 신청할 수 있다 아니면 땅만 가지고 신청할 수 있다 땅하고 건물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사람도 다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가 신청을 하면 나중에 건축물의 일부와 토지 공유 지분을 부여할 수 있다 이게 뭘 주겠다는 거예요 시행자가 별도로 건설하는 구분 건축물 아파트 아파트 하나의 호수를 주면 건축물의 일부와 토지 공유 지분을 받는 겁니다 이렇게 공유까지만 보시고 입체한지 개념만 아시면 돼요 나머지 입체한지 내용들은 우리가 이제 3월달쯤 다시 한번 보도록 하시고 자 321에 리을번 보세요 채비지 쭉 넘어가세요 여러분 입체한지도요 공급하고 남을 수도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입체한지 신청한 사람이 100명이 신청했는데 입체한지형 아파트가 120개가 지었어요 그럼 20개가 남죠 그거는 채비지로 돌려서 다시 일반 분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개념이냐면 321에 중간쯤 보시면 동그라미 J번이 있습니까 그거 한번 읽어볼까요 입체한지 대상이 되는 용지에 건설된 건물 중 공급하고 남은 건축물이 있을 때는 규약이나 정관이 정하는 목적을 위해서 채비지 같은 거로 정하거나 토지 소유자 외의자한테 일반 분양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자 입체한지형 아파트가 남았어 신청한 사람보다 물량이 더 많이 져가지고 남은 건물에 대해서는 이걸 채비지로 전환하거나 아니면 토지 소유자 외의자한테 바로 직접적으로 일반 분양을 할 수 있다 일반인한테 팔아먹을 수 있다 이렇게 해결할 때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번에 채비지 채비지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시행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자 옆에 규약이나 정관 시행규정 실시계획 정하는 목적입니까 그러면 그 규약 정관이 정하는 목적에다가 이렇게 쓰세요 공공시설에 설치라고 규약 정관이라는 글자 위에다가 공공설의 설치 목적 이렇게 쓰는 거예요 공공설의 설치 목적 그럼 경비 충당 목적이나 규약이나 정관 실시계획이 정하는 목적인 공공설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자 일정한 토지는 개인들한테 환지정하지 않고 보류지로 뺄 수 있습니까 일단 보류지로 빼서 그 중에 일부를 채비지로 정해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보류지로 뺀 토지 중에서 경비 충당용으로 빼는 토지는 아예 뭐라고 하시면 돼요 채비지라고 하시면 되고 그 채비지로 빼간 토지 이외의 보류지들이 규약이나 정관이 정하는 공공설의 설치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라고요 그 채비지로 이렇게 빼가는 토지는 경비 충당용이죠 그 이외의 규약이나 정관이 정하는 목적은 공공설의 설치 목적을 위해서 빼가는 토지다 이렇게 다음 페이지 보시면 쭉 넘어가셔가지고 323에 맨 위에 양가로 4번도 한번 보실까요 우리 환지방식으로 조성된 토지의 가격평가는 잘 보세요 환지방식으로 조성된 토지 여기까지만 제가 보고 싶게요 환지방식으로 여기 환지방식으로 조성된 토지 노란색 토지 이거 얘기하는 거 이거 환지방식으로 조성된 토지의 가격평가는 신중하게 해야 돼 그래서 여기 아까 제가 좀 전에 4억이라는 금액을 평가했잖아요 4억 이거 어떻게 평가하는 거냐면 그거 잘 보세요 신중하게 하게 돼서 토지평가협의의 심의 그에 앞서서 미리 감정평가 이 두 개를 다 하라는 거예요 환지방식으로 조성된 토지의 가격평가는 토지평가협의의 그 협의의 심의를 거칩니까 근데 그에 앞서 미리 감정평가 하셔야 돼요 그러면 감정평가 먼저 하고 뭐까지 하라는 거예요 심의까지 해서 가격을 최종적으로 확정해라 환지방식으로 조성된 토지는 그럼 제가 하나 알고 싶은 거 이거예요 수용방식으로 조성된 토지의 가격평가 자 거기다 오른쪽에 보조단에 수용방식으로 조성된 토지의 평가라고 하나 또 메모하세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수용방식으로 조성된 토지도 있어요 지금 제가 환지방식으로 조성된 토지의 평가 수용방식으로 개발된 토지 수용방식으로 조성된 토지는 가격을 평가할 때 감정평가만 하면 된다고요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으로만 하시면 된다고요 수용방식으로 조성된 토지 말고 환지방식은 환지방식으로 조성된 토지는 수용방식보다 신중하게 뭐부터 하고 감정평가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토지평가협의의 심의까지 거쳐야 된다 이렇게 비교를 해놓으셔야 돼요 수용방식으로 조성된 토지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수용방식으로 조성된 토지의 평가는 감정평가만 환지방식으로 조성된 토지는 가격평가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종전토지와 나중토지의 가격차이가 청산금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평가 자체를 굉장히 신중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 시행자가 토지 속에 돈을 거둬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거 잘못 평가하면 토지 수요자들이 와가지고 항의한다고요 신중하게 이렇게 하라는 거죠 양가로번의 환지계획의 인가는 시군구청장님의 인가 거기까지 일단 보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보고 바로 린지에 정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두세요 지우지 마시고 가르카 한글자막 by 한효정